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죠? 또 한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실천했는지 뒤돌아보고 또 아쉬운 것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반성도 하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한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세상이나 육적인 세상이나 만드신 분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도 그 원리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힐까 에덴 농산에서 다 먹어도 좋은데 그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는 음식인데도 왜 먹었어요? 먹음직스러워서 먹었어요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이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거 좋다고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따먹고 결국은 에덴 농산 쫓겨났고 이 수많은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은 원리가 반복되면서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먹는 음식들 중에서 대표주자로 제일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 무엇이 있어요? 설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먹음직스럽지만 이걸 먹으면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와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설탕이 만병의 근원인 이유를 하나씩 생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질병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가 세포를 공격했고 그래서 세포가 망가지는데 그 세포가 망가진 것을 우리는 염증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든지 염증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염증을 만드는 가장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원인을 제공해주는 물질이 바로 설탕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봤는데 그 설탕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 설탕을 즐겨 먹으면 일단은 당뇨병이 생기기가 쉽겠죠 설탕이 혈관 속에 많이 흘러다니는 질병이 당뇨병이라고 하면 당연히 설탕을 많이 먹고 또 중독성까지 있어서 즐겨 먹게 될 것이고 결국은 당뇨병이 올 것이고 혈관 안에서 많이 이 포도당 설탕이 떠돌아다니는 그 시점에서는 당뇨병이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혈관에서 떠돌아다니던 그 포도당이 당이 언젠가는 그래도 불러주겠지 하고 계속 혈관에서 기다리는 그 상황은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불러주지 않으면은 일단은 지방으로 저장을 해놓고 필요하면 그때 나가자 그래서 한 단계 지나쳐서 아랫배에 저장을 해놓으면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질병이라고 불러요? 비만질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들어왔으면 에너지로 대사가 돼야 정상 루트일 텐데 이것이 포도당이 들어와서 에너지로 대사가 되지 못해요 뭔가 대사에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당뇨병이고 또 다른 단계로는 또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사장애 증후군이라고 보따리를 싸서 또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또 설탕을 많이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긴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동맥경화증,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 뇌졸중 다 만만한 질병이 아니죠 자다가 죽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큰 주범으로 누가 지목을 받았습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 덩어리라고 지목을 받았는데 갈수록 그것보다 더 그것 못지않은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설탕이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특별히 섬유질을 빼버린 정제당 그 정제당이 이따가 다시 논문과 함께 살펴보겠지만 고기 못지않게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탕을 즐겨 먹게 될 때에 근육 감소증이 또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설탕을 즐겨 먹으면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별히 바이오케미칼 파마칼로지 2006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설탕을 즐겨 먹으면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 살펴봤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식도암은 15% 정도 증가되고 간암은 10%, 위암은 10%, 췌장암은 10%보다 조금 적은 정도 그 정도로 설탕 먹고 생긴 염증에 의해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설탕을 즐겨 먹을 때에 만성 피로증에 시달려요 왜? 염증이 생기니까 염증이 혈관으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에너지가 걸어다녀야 될 그 혈관에 독소가 걸어다니니 활력 넘칠 리가 없을 거예요 또 이 설탕을 즐겨 먹으면서 발생한 만성 염증은 특별히 면역력을 약하게 합니다 이 염증이 설탕을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장애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장애에서 특별히 설탕을 좋아하는 병원균은 유해균이었다 그랬고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먹는 음식마다 다 독소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독소가 소장을 다 망가뜨리면서 염증을 만든다 그래서 이 소장, 대장 이쪽에 염증이 많아지면서 그 동네에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에 몇 프로가 살고 있다 그랬습니까 70%가 살고 있으니 그 염증 범벅된 곳에서 제정신을 차릴 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암도 생기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루프스, 건선, 아토피염, 알러지, 배체트평, 크론, C병 이 모든 것이 단 것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또 그 염증이 신경계통을 또 녹슬게 만들면 잘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대뇌피질에서 이런 염증이 많아지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생길 것이고 여기 뒤통수에 있는 흑색질 부분에서 자꾸 찌꺼기 염증이 많아지면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길 것이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서 멜라포닌으로 잘 바뀌어지게 해주는 이 솔기액, 송과선 이런 부분이 또 염증으로 뒤범벅이 되면 멜라포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불면증도 오고 세로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우울증도 오고 거의 모든 질병들이 만성염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설탕이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좀 알기 쉽게 그냥 결론적으로 설탕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병 저병 잘 걸린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논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먹음직스러운 게 도대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 아닐까 설탕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질병을 만들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미네랄과 섬유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뽑아내는 것인데 사탕수수에는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사탕수수 속에는 섬유질도 들어 있어요 비타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섬유질도 뺏어버리고 비타민도 뺏어버리고 그리고 미네랄도 뺏어버리고 90% 이상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딱 10% 자당이라고 하는 슈가 설탕만 뽑아낸 것 그게 설탕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탕에는 섬유질이 없다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예전에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먹고 대변과 함께 빠져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괜히 먹느라고 고생만 하고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거 왜 먹어? 그래서 뭔가 섬유질을 빼버리면 거칠거칠한 것도 없어지고 또 그러면서 달콤한 맛은 증가가 되고 어차피 들어갔다 그냥 나가는 것 얼마나 좋아? 그래서 백미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설탕이 알고 보니 들어갔다 그냥 나가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5대 영양소 얘기는 많이 들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략 그런데 이 섬유질은 5대 영양소 못지않게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해줘서 지금은 6대 영양소로 꼽고 있습니다 섬유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럴까? 첫 번째 이 섬유질은 정장 작용을 합니다 섬유질은 마치 소화가 안 되니까 수세미 같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녹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흐물흐물 다 분해가 되는데 이 섬유질만큼은 우리 인간이 분해를 못 시켜요 그래서 소장, 대장에 가서도 그냥 섬유질 가닥들이 있어요 이빨로 쪼갠 정도에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이상 분해가 안 되면서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소장, 대장을 지나가면서 마치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장을 청소해 준다는 것입니다 장을 청소를 못 해 주는 사람들은 거기에 염증도 생기고 또 괴양도 생기고 암도 생길 것인데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 장이 언제나 깨끗하다는 거예요 용종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부엌에 수세미가 없는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묵은 때가 많이 거기에 쌓이겠습니까? 또 이 식이섬유소는 혈당 조절 작용을 합니다 섬유질은 흡수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장에서도 그대로 수세미처럼 있는데 얘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이렇게 껴안고 간다는 거예요 당뇨병이 뭡니까? 밥을 먹고 2시간이면 그냥 쫙 200, 300 한꺼번에 그 포도당이 혈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당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유질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음식 속에 있는 포도당을 쫙 섬유질이 끌고 여행을 합니다 밥 먹고 2시간 정도 되면 아 난 너랑 좀 같이 놀고 싶은데 그래도 주인 양반이 포도당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너도 너만 1번으로 우선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 일하고 나머지는 더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나하고 조금 더 놀자 그래서 밥을 먹고 그다음 밥 먹을 때까지 이 섬유질이 계속 껴안고 안 놔줘요 그래서 섬유질이 부족한 백미를 먹는 사람들은 밥을 먹자마자 2시간이면 한꺼번에 쫙 올라가니까 고혈아 고혈당 그리고 그때 다 올라가서 막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한 4시간 지나니까 하나도 없어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전형적인 당뇨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정미소가 들어오면서부터 당뇨병이 이렇게 증가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섬유질이 많이 있는 현미밥, 통밀, 통곡류를 먹는 걸로 식단을 바꿔주기만 해도 웬만한 당뇨는 그냥 조절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조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가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면 고기 줄이고 빵을 더 먹자 탄수화물을 더 먹자 그랬는데도 심장병이 별로 안 들더라는 거예요 왜? 보통 빵을 먹어도 흰빵을 먹었죠 흰밀가루를 먹었고 정제당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별로 변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실험을 해보니까 고기를 덜 먹는 대신에 통밀을 먹고 현미를 먹었더니 콜레스테롤이 줄었고 조금 콜레스테롤이 있을지라도 이 현미 속에 있는 섬유질이 콜레스테롤을 또 껴안고 흡수가 되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대변과 함께 나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청 콜레스테롤을 섬유질은 끌고서 대변과 함께 배설해 주는 일을 하고 또 중성 지방도 기름기도 같이 끌고서 버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지혈증 질병을 구조적으로 예방해 주는 일을 한다 또 요즘 농약 안 친 음식을 먹으면 좋지만 안 친 것 찾기가 참 어렵죠 그럴지라도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수세미 같은 섬유질이 농약 성분을 또 끌고서 논계가 일본 장수 딱 팔짱 끼고 무슨 강으로 떠내렸어요? 남강? 남강? 마치 꼭 그것처럼 이 섬유질이 농약 성분을 끌고 안 놔줘요 실험 결과 분명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냥 대변과 함께 나가주니까 어느 정도는 이 험악한 농약으로 뒤범벅이 된 사회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6대 영양소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많이 들어봤죠? 또 프로바이오틱스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유익균의 먹이를 얘기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처럼 어떤 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균 균을 먹어줄 수도 있지만 이 속에 있는 그 유익균들의 밥을 먹어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과 같이 유익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섬유질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이 있고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 필요해요 불용성 섬유질은 끝까지 안 녹으니까 대변의 양을 많게 해서 이 장을 빵빵하게 채워주니까 조금만 주물거려도 그냥 쫙쫙쫙쫙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하고 이 몸속에 있는 독소를 잘 버려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질은 특별히 유익균이 얘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양소 역할을 해요 마치 벽돌에 거푸집이 들어가면 단단한 벽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구조물 이빨이든 뼈든 근육이든 손톱이든 얘들이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 흙으로만 찍어낸 벽돌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유익균이 섬유질을 먹고 만들어낸 그 단쇄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이 모든 우리 몸의 조직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처럼 간다는 거예요 장벽세포도 얘가 들어가서 만들면 돌멩이처럼 단단해서 웬만한 독소가 들어와도 끄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썩어 그냥 염증이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유익균의 먹이로 섬유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쇄 지방산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건강이 또 증가되고 그리고 그 면역세포들도 그만큼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지면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었던 이 섬유질이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인지 알게 됐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먹음직스러운 설탕은 뭘 빼버린 게 설탕이라고요? 섬유질을 빼버린 게 설탕이에요 섬유질은 거칠거칠하고 맛이 없어요 어떤 음식이라도 섬유질을 빼면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하와 할머니가 넘어진 그 함정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것, 부드러운 것 이런 음식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골라 먹으면 안 돼 속에 있는 달콤한 것만 먹지 말고 껍데기 거칠거칠해도 다 피로해서 주셨을 거니까 통째로 다 먹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2020년 7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설탕 설탕보다 더 해로운 것은 아, 이제 우리 설탕 안 넣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만들면 설탕보다 100배 더 달아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공감미료라고 얘기하죠 이름만 바꿔서 더 해로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비만, 또 제2형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 이걸 다 증가시키고 그리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죽는 사망률 자체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어쩌다 하나 논문에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또 어디선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이 설탕에 대해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중에서 99개가 다 나쁘다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논문 딱 한 편이 좋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사기 쳤을 수도 있고 왜? 고 설탕 장사가 막 장학금을 줘가지고 막 너 논문 좀 하나 써봐 했는데 양심상 나쁘다고 하면 이 장학금 물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웬만하면 좋겠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논문 하나가 있으면 또 그쪽 장사꾼들은 그것만 갖다 TV에 막 발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평균을 내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연구를 메타분석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설탕과 당뇨병이라는 논문을 다 뽑아내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게 그래도 합리적인 과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2019년 9월까지 수많은 전월에 나온 모든 전월을 다 뒤져서 39개 설탕과 질병과 관계된 연구를 한 것을 다 뽑아서 평균을 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설탕이 가미된 음료나 청량 음료에도 들어있겠죠 설탕이 그 다음에 인공 가당, 인공 감미료가 또 들어간 음료 이렇게 따로도 해보고 전체 합해서도 다 따져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루에 250ml씩 마실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500ml짜리 반병 정도는 사이다 좋아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0ml 하루에 더 마실 때마다 비만 발생 위험은 21%씩 증가가 돼요 이영당뇨병은 19%씩 증가가 되고 고혈압 발생은 10%씩 증가가 되고 그리고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도 6%씩 증가가 된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설탕이 그저 그냥 맛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합한 결론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아주 이제 결론을 잘 내려야 되는데 백미가 나쁜 놈입니까? 백미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거기에 무슨 독약이 들어있어서 나쁜 놈입니까? 현미 속에 있는 일부만 뽑아내면 백미 자체의 독은 없어도 내 몸에서 해로운 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백미에 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을 때는 그분이 생각을 보통 많이 하고 만들었겠습니까? 속에 달콤한 그 백미, 그 농말덩어리도 물론 먹으면 좋지만 뭔가 필요하니까 그 겉에 거칠거칠한 그것도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든 육적인 음식이든 통째로 먹어라 머리가 살짝 얄팍해가지고 이거 거칠거칠한 건 빼고 이것만 좋은 것만 빼면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통째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 거칠거칠한 것을 빼버리고 섬유질이 없는 그런 쌀이나 아니면 밀을 정백미, 흰밀가루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통째로 거칠거칠하지만 다 먹는 것을 통곡류, 현미, 통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홀푸드, 아주 전체, 껍데기까지 다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칼로리만 중요하게 여겼었던 영양학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면도 칼로리 얼마다 흰밥도 칼로리 얼마다 현미밥하고 칼로리는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쌀을 봅시다 쌀을 정미소에다가 넣어서 후다다닥 한번 껍데기를 벗기면 왕겨가 벗겨지죠 그러면 왕겨는 바람을 불어서 저 멀린 날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무거운 그 쌀은 밑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또 한번 가라 갈면 또 한번 벗겨지는 것이 뭐예요? 딩겨입니다 그걸 또 바람을 불면서 떨어뜨리면 딩겨는 왕겨보다는 멀리는 못 가지만 또 떨어져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백미예요 그런데 현미는 왕겨만 벗겨낸 것을 현미라고 그럽니다 쌀을 자세히 보세요 이제 겉껍질 왕겨 정도만 벗겨낸 것을 우리는 현미라고 부르는데 그 현미를 가만히 보면 누르스름한 게 붙어 있죠 그 누르스름한 현미 껍질 속에 섬유질이 들어있고요 비타민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바로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쌀 하나 속에 들어있는 전체 영양소를 종류별로 따지면 29%가 백미 먹을 때 벗겨서 버리는 그 껍질 현미 껍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백미를 만들면 쌀 눈도 떨어지죠 쌀 눈이 진짜입니다 여기에 유전자가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게 생명의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양소가 66%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백미를 먹는다는 얘기는 쌀 속에 들어있는 전체 영양소 종류 중에서 95%는 벗겨서 누구에게 줬어요? 돼지한테 줬어 그리고 농말덩어리 달콤하다고 하는 이유로 5% 농말덩어리만 먹었는데 찌꺼기를 먹은 거예요 이거 먹고 건강하게 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채식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는가 하면 고기가 해롭다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고기만 식단에서 빼요 그리고 백미를 먹어 채식해 빼는 거야 5% 쓰레기 먹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채식을 계속 할 수가 없고 영양실조가 오니까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서는 그래서 채식을 할 때는 무조건 현미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다 동산에 있는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겠다?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따먹고 결국은 병이 들어 죽었는데 따먹은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 정신 차리고 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피한 이유가 바로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본이 포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어요 오늘 여기서 강의 들어도 저기 홍천 휴게소 가다가 닭갈비 한번 보세요 먹음직스러워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먹음직스러워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죽음의 길이니까 질병의 길이니까 그래서 암호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저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육적인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사는데 그 음식은 달콤한 것만 미혹되서 쫓아가면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껍데기에 감싸여 있는 그 섬유질 거칠거칠하고 여기서는 좀 먹기 싫을지 몰라도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다 섬유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까지 통째로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음식도 먹어야 살아요 영적인 세상이나 육적인 세상이나 맞는 분이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몇 권으로 주셨어요? 66권으로 주셨으면 거기서 나한테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귀에 좀 거칠거칠해도 조금 거칠거칠하고 좀 듣기 싫어도 다 필요하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통째로 먹어야 기쁠 때든 환란이 올 때든 변함없이 언제나 이 믿음이 식지 않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동 8장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창녀였어요 죄를 졌어요 안 줬어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참다 못해 그냥 집단으로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어맞당한 소문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듣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야 말 한마디로 다 용서해준대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백미처럼 정말 달콤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먹으면 안 돼 아 용서해줬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가서 가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복음이 있어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하지 마라 범죄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좀 듣기가 거칠거칠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쌀은 백미와 현미 껍질이 들어 있고 통째로 다 먹을 때 당뇨병이 안 걸리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말씀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다 주홍처럼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용서해 주겠다 너는 의인이다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것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 아닙니까 이거 먹어야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먹어야 됩니다 백미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어야 돼 그것도 필요합니다 칼로리가 거기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속에 어쩌면 좀 거칠거칠해 내가 지금까지 습관에 찌들어 있었던 그걸 다시는 하지 말라는데 그게 듣기 좋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 먹고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크게 보면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사단이 너는 절대로 용서 못 받아 너는 죽어마땅해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자꾸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는 의인으로 나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안 돼 이제 용서해 줬으니 다시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바로 율법이고 이게 개명인데 율법 개명 물론 거칠거칠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날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이 오든 말기암이 걸렸든 언제나 내 마음속의 믿음이 혈당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듯이 유지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유지를 빼버린 정말 그냥 무조건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상한 방용의 복음으로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설탕은 저열땅의 원인입니다 이 설탕이나 백미나 정제당을 먹으면 저열땅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정제당을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뭐 하여튼 초콜릿을 먹든지 흰빵을 먹든지 그럼 소미질이 없는 당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화시킬 게 없습니다 먹으면 씹을 것이 없어요 먹고 난 다음에 10분이면 바로 벌써 혈관으로 다 흡수가 되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10분 만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센서가 가동되면서 큰일 났다 이 혈당이 200이 넘었대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최장에다가 급전모를 칩니다 야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아니면 피가 끈적끈적해서 주인장만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죽는다 그러면 최장에 있는 랑겔한스 섬에 베타세포가 막 정신없이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인슐린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슐린이 와서 높아졌던 혈당을 쫙 처리를 해줘요 밥 먹은 지 3시간 4시간이 지났더니 한꺼번에 올라가서 다 처리해주고 보니까 그 다음 들어오는 당이 없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저혈당이라고 그래요 식은 땀이 납니다 어지러워요 죽을 것 같아 죽어요 당이 없으니까 그러면 또 빨리 당을 먹어야 돼 그것도 현미만 먹으면 안 돼 언제 들어올지 몰라 정제당을 먹어야 되게 돼 있어요 꿀물을 먹든 코카콜라를 먹든 아이스크림을 먹든 하여튼 소화시킬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갈 설탕물을 먹어야 됩니다 저혈당이 왔을 때는 그러면 저혈당이 땡기게 돼 있다니까 영양을 공부 안 했어도 먹으면 또 10분 만에 쫙 올라가 쫙 올라가요 10분 만에 또 올라가니까 어떻게 정제당 섭취해서 올라가니까 또 인슐린 만들어야 되고 인슐린이 다 처리해주니까 또 저혈당 오고 저혈당 오니까 또 정제당 먹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죄라고 하는 이 웅덩이는 한 번 들어갔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초전에 절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들어서면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계속 끝없는 소용놀이 속에서 헤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게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을 라우디기아 교인들의 형편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때 이들을 치료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의 이름이 중요해요 무슨 근본이신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 라우디기아 교인들을 진단하고 치료해줍니다 진단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당뇨 환자들은 혈관에 포도당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지 뭐 누구보다도 부자지 저도 100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300씩이나 돼 얼마나 포도당이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 어디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존재입니까?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작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에는 없어 포도당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자라고 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혈관에는 포도당이 넘치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속에는 정말 너무 없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 손가락 까다 가기도 힘들대 이것을 우리는 육적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당뇨병이라고 불러요 왜 당뇨병이 걸렸어요? 섬유질이 없는 그냥 단 당뇨 음식만 먹어서 당뇨병이 생겼대니까요 영적으로도 자기는 믿음 좋대 그냥 세상에서 다 지옥 가도 자기는 하늘나라 간대 믿음 최고야 아마 최고로 부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도 없어 가난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천번 읽었는데 달콤한 음식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라 율법 개명은 안 지켜 그러면 영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걸려서 자기는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나라 갈 때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이런 참혹한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을 두드려 얘야 문을 좀 열어라고 그러면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말씀을 골라서 먹지 마시고 통째로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만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성경을 아주 고급 논리로 비평하는 고등 비평학자만 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동그래미를 하나 치고 두 개 치고 세 개 치고 네 개 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어도 동그래미 열 개 치면 합하면 얼마입니까? 영이에요 어떤 인간의 공로 어떤 노력을 해도 영입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지 마시고 마음 문 활짝 열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참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근본이신 일이신 그분을 영접하면 동그래미 붙이는 대로 천만 천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신 분이 이 속에 없으면 다 공허해서 자기는 알아요 곤고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허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살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빈껍데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탕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어렸을 때는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도 몇 시간씩 앉아서 하늘천 따지를 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식당 가서도 TV 위에도 올라가고 막 피아노 위에도 올라가고 참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설탕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분유부터 설탕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설탕부터 먹는 거예요 여기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Neuroscience 1988년도 8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아까 찾아보니까 실험용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일부러 저혈당이 되게 했더니 막 참을성이 없고 공격성이 그렇게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혈당이 되면 신경질을 해요 짜증을 냅니다 저도 그걸 몰랐었어요 제가 광명에서 목회를 할 때 장남이지만 교회를 비우지 않겠다고 해서 그냥 순서 다 마치고 순서 다 마치고 밥도 안 먹고 전 금요일 날 저녁에는 거의 금식하면서 꼬박 세면서 그 다음날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낮에 오후 저녁 순서까지 다 마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식구들 싣고 이제 가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 갈 때마다 제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싸워 꼭 그날 싸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런지 원인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저혈당만 되면 짜증을 내는구나 그래 처음에는 같이 싸우다가 나중에는 제가 뭐라고 하려고만 하면 얼른 입에다 뭘 틀어둬 그 뒤로 싸움을 안 해요 이건 성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혈당이 생기면 짜증이 나게 되어 있고 신경질을 내고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저혈당으로 만들면 막 공격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괜히 싸우지 말고 뭐 자꾸 신경질 내면 얼른 뭘 갖다 입에 틀어두면 돼요 그러면 안 싸워 왜 그런가 이제 정제당 설탕 위주의 식품들을 먹으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또 부지런히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과량의 인슐린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높아진 혈당을 쫙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인슐린이 그 포도당을 끌고 가는데 우리 몸을 크게 세포를 둘로 나누면 뇌세포하고 체세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체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도 있고 지방도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뇌세포는 지방은 절대 안 씁니다 포도당만 써요 밥을 이제 먹은 지 10시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몸 세포도 운전해야 되니까 포도당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딱 분비되니까 포도당을 끌고 어디로 갈까요 뇌세포도 포도당 필요로 한다고 그러고 손가락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반반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뇌세포는 인슐린 없이 포도당을 씁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 저혈당인 상태에서 정제당을 딱 먹었더니 포도당이 딱 높아지니까 인슐린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고 인슐린은 뇌세포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인슐린이 포도당 얼마 없는데 이걸 끌고 어디로 다가? 체세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나마 먹은 것도 다 없어졌다 그러면 체세포는 지방을 바꿔서라도 에너지를 써 손가락은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뇌세포는 처음부터 저혈당인 상태에서는 체세포로 다 갔고 인슐린이 또 체세포로 다졌으니까 없어요 없는데 지방은 죽어도 안 먹겠대 그러면 여기가 먼저 저혈당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혈당이 와서 신경질은 나는데 손가락은 아주 움직일 힘이 있어서 손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죽겠으니까 빨리 넣어달라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뇌세포와 신체세포 사이에 저혈당일 때는 포도당을 서로 자기가 쓰려고 하는데 몸세포가 더 끌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 뇌세포는 포도당이 빨리 더 빨리 떨어지면서 짜증이 나고 뇌가 잘 안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체세포와 뇌세포가 저혈당일 때 서로 경쟁적으로 포도당을 먼저 쓰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체세포는 저혈당이니까 뭘 하나를 딱 과자라도 먹었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많이 나온 인슐린이 조금 있는 그 포도당은 전부 체세포에다가 갖다 넣어주고 그리고 뇌세포에는 2순위로 밀리니까 저혈당이 빨리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 영양특위 보고서에서는 미국 분자교정의학교 회장인 마이클 레서 박사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의 67%가 저혈당증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이 뇌세포가 골고루 돌아가야만 막 화나는 부분도 있어요 편도체에서는 그런데 이 전두연합냐가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저 사람 생각도 한번 해봐라 좀 이해해 주자 참자 그러면 참아지는 것인데 편도체 돌릴 정도만 조금 포도당이 있고 여기 전두연합냐 돌릴 포도당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느끼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저혈당인 상태에 더 발작을 하고 대부분 저혈당이 자주 온다는 것입니다 67%가 저혈당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미국의 심리학자 알렉산더 사우스 박사가 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저혈당으로 인한 정신불안이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다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혈당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본의 학자들은 또 그리고 저혈당일 때 꼭 범죄 행각이 실행된다는 사실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저혈당이 오지 않기를 원하면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을 먹으면 왜 성격이 난폭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질까 두 가지 이유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 버나드 림랜드 박사는 영양결핍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자, 설탕은 아까 얘기했지만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 그런데 포도당은 소화시킬 것도 없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세포 속에까지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세포 속에서 이 설탕이라고 하는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지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하는 불소시계가 있어야 태워져요 현미밥은 다 자기 불소시계 가지고 들어와 그런데 설탕은 그 불소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탕을 먹으면 일단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져야 되는데 자기 거 불소시계 안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내 몸 어디선가 불소시계를 끌어다 써야 돼 우리 몸에서 4분의 1은 뇌세포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씁니다 부잣집에서 끌어와야 되겠죠 설탕을 먹으면 이 몸세포에서 그 설탕을 태우기 위해서 뇌세포에서 써야 될 비타민과 미네랄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누가 내 발을 밟았을 때 욱 하고 기분 나쁜 거야 편도치에서 금방 작동하죠 거기까지야 그런데 전두연합냐가 빨리 또 에너지를 만들어서 참자 너도 그럴 때 한 번씩 있지 않느냐 이걸 만들 비타민이 없어 아까 써서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돼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또 얼 민델 박사는 홀몬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저혈당이 왔어요 그러면 손가락 끝에 포도당이 적죠 그러면 빨리 포도당을 이리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 보내주려면 새로운 포도당을 품고 있는 피를 여기까지 천천히 품어야 되겠어요 빨리 품어야 되겠어요 빨리 품어야 되니까 심장을 빨리 품어주는 홀몬이 나와야 되겠죠 신장 위에 붙어있는 부신에서 아드레닐린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드레닐린이 심장박동을 거세게 하면서 이 피를 빨리 손끝까지 보내주고 포도당을 빨리 보내주어서 저혈당을 면하게 해줄지는 모르는데 아드레닐린 홀몬 자체가 핏대를 세우는 홀몬이에요 윽 하는 성질 내게 하는 홀몬인에서 이 저혈당이 올 때 아드레닐린 홀몬이 많이 나오면서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탕을 먹으면 화를 내고 난폭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설탕을 섭취하면 왜 화를 내는가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뇌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깊은 뇌 여기에 시상, 시상하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모든 본능이 들어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본능 또 성욕이라고 하는 본능 싸려고 하는 본능 또 무서운 사람이면 도망간다는 본능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될 모든 본능은 이 원뇌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감의 문을 통해서 뇌세포로 정보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원뇌로 들어가요 본능의 뇌로 돌아가 여기 지나오다 보니까 무슨 나무인지 꽃에서 진한 향기 나죠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 냄새나 무슨 소리나 하여튼 어떤 정보가 오감의 문을 통해서 뇌세포로 들어가는데 여기 한가운데 있는 시상, 시상하부 이 근원원자 근본적인 뇌 이 원뇌로 들어가요 이것은 파충류도 가지고 있어요 파충류도 배고플 때 먹을 걸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뇌가 있다니까요 식욕으로 이걸 먹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냥 막대기로 머리를 딱 찌르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가만히 있습니까? 해보세요 쫙 피합니다 왜? 도피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죽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아요 얘들은 그런데 이 뇌가 본능적인 것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중간 뇌가 있어요 중간층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편도체, 해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바로 그걸 감싸고 있는 변연계로 그 정보를 보내줘요 정보를 보내준다 누가 발을 딱 밟었다 그럼 본능적으로는 아프다고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밟아서 아파 이것을 변연계로 보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편도체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입니다 그냥 화가 나요 안 나요? 나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행동을 하면 이 세상은 참 요지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쭈글쭈글쭈글한 대뇌피질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앞니마에 있는 전두연합냐에 믿음이 있고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의지를 분석하는 뇌가 있어요 그래 아프고 짜증날 만하다 그런데 너는 팩트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뭐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참자 여기서 편도체를 억눌러줘요 그런데 설탕을 먹으면 저열땅이 오게 되어 있고 저열땅이 오면 누가 밟았을 때 이 원뇌가 작동할 정도 포도당이 조금 있고 그리고 변연계 편도체가 에이 하면서 막 핏대 세워지는 것까지는 돌아가는데 앞니마에서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 돌릴 포도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주먹이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영양학적으로 뒷받침 되기 전에는 이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먹지 말고 껍데기까지 통째로 먹고 말씀도 용서해준다는 걸 십자가의 보금만 먹지 말고 그것도 먹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개명도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언제 어디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온전한 말씀을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이미 내 마음에 임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여기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짜증을 냈고 못 참고 내 성질은 왜 그럴까 현미밥도 먹고 성경도 전체를 다 먹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진 그런 삶을 살면서 100세 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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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